이제 영업퓨어 할거야 마스크 좀 갖추자야지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시죠? 네? 뭐든 냉장고 잘 찾을 방법 찾아올거야 경찰서에 피해자만 오는게 아니라 가해자도 오거든요 어젯밤 무슨 일이 있었던거야 누가 잃었냐고요 그쪽이 무슨 상관인데 상관있어 누가 잃었냐고 부동산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남들리나 죽일겁니다 나는 자수하러 간다 여차하면 그 정각을 없어버려야지 이제 어떻게 할거야 마스크 좀 갖추자야지 아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시죠? 네? 뭐든 냉장고 잘 찾을 방법 찾아올거야 경찰서에 피해자만 오는게 아니라 가해자도 오거든요 어젯밤 무슨 일이 있었던거야 누가 이랬냐고요 그쪽이 무슨 상관인데 상관있어 누가 이랬냐고 무슨 상관이야 부동산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난 또 누군가 죽일 겁니다. 나는 자수하러 간다. 여태하면 그 정각을 없어버려야지.